안녕하세요. 데드입니다. 오늘은 브랜드 8단계 테크트리 중에 3단계 상세 페이지 기획에서 경쟁사 카피라이팅 분석하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 상세 페이지를 만드실 때 어떤 순서로 카피라이팅을 써야 하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선 영상에서 자주 이야기했지만 상세 페이지는 판매사원의 말입니다. 온라인이다 보니 그 말을 사람이 하지 않고 상세 페이지에서 할 뿐이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많이 헤매십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요가링을 판매하는 판매사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팔릴까요? 이건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에 대답할 수 있다면 판매에 대해 고민을 좀 더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사원이 있다면 그 맞은편에는 구입하려는 고객이 있겠죠. 그런데 고객이 누군지도 모르고 판매를 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리미엄 상품이지만 비교적 저렴한 요가링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상품의 타겟 고객은 비싸지만 고품질의 상품을 원하는 40대 부유한 여성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판매사원이 좀 서툴러서 어떤 고객이 와도 같은 말로 상품을 소개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판매사원은 싸면 좋다고 생각하고 가격이 저렴한 부분을 막 어필하는 겁니다. 그러면 40대 부유한 여성은 가격이 비싸도 고품질을 원하는데 계속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야기만 하니까 그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상품 기획 단계에서 내가 판매하려는 고객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 뒤 그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합니다. 또 명심하셔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상품이 뭔가 감성적인 부분을 어필하면서 판매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작가 수준으로 고객을 감동시킬 말을 쓰지 못할 거라면 팩트 위주의 글을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 이유는 어설프게 감성적인 글들은 감성을 일으켜야 되는데 감성을 못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말로 해도 될까 말까한 감성을 글로 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감성은 사진으로 표현하고 글은 팩트 위주로 쓰세요. 명심하세요. 감성은 사진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세 페이지는 판매사원이 하는 말이다. 두 번째, 누구한테 팔 건지에 따라서 하는 말이 달라진다. 세 번째, 작가 수준으로 글솜씨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감성적인 말보다는 사실 위주의 말을 해라. 감성은 글이 아니라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카피라이팅 비교 분석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사들의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1번, 핸드폰 화면 녹화를 킨다. 2번, 상세 페이지를 순서에 맞게 쇼호스트처럼 읽는다. 3번, 녹화 영상을 본다. 제가 직접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플 중에 화면 녹화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을 다운을 받으시고요. 저는 이제 다운을 미리 받아놔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해상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시고요. 바로 녹화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마이크를 켬으로 바꿔주시고요. 방송을 시작을 누릅니다. 그런 뒤에 내가 미리 준비해놓은 상세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이 업체는 제가 뭐 따로 관계가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 한번 그 이 업체의 카피라이팅을 읽어보겠습니다. 깨끗함을 선물하세요. 바이러스 예방 첫걸음. 원더앤드 프레시겔. 손소독제는 화장품이 아닌 의약외품입니다. 의약외품 등록을 확인하세요. 원더앤드 프레시겔 손소독제는 의약외품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식약차의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에탄올 62% 함유로 건조함을 없애고 살균력을 높인 최적화된 비율. 이렇게 한 뒤 녹화를 중지합니다. 어플로 돌아가면요. 방금 촬영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폴더에 받으시고. 그런 뒤에 상세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세요. 이렇게 직접 들으시면서 느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쉽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설문조사 하기입니다. 다섯 개의 상품 페이지를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고객과 비슷한 상황인 지인에게 보내주고 쭉 한번 보고 설문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용하는 설문조사의 문항은 이렇습니다. 1번. 같은 가격이라면 뭘 사겠냐? 이유는 뭐냐? 2번. 가격이 다르다면 각각 예상 가격을 적어달라. 3번. 가장 별로인 게 뭐냐? 4번. 가장 기억에 남는 문구가 뭐냐? 그런 다음에 앞선 설문이 끝나면 가격을 알려줍니다. 가격을 알려준 뒤에 설문조사를 다시 하는데요. 1번. 가격을 알고 나니 뭘 살 것 같냐? 2번. 이유가 뭐냐? 3번. 가격을 듣고 나니 가장 별로인 게 뭐냐?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상세 페이지는 대표 마음대로 적는 게 아닙니다. 고객에게 의견을 듣고 만들어야 합니다. 자, 끝.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